매일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 속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포기해야 할까요? 청년들이 꿈을 품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신혼부부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신호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보듬어줄 행복의 주택을 지었습니다. 부족한 여유 공간과 수납 공간을 추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기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합니다. 서울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빛나는 청신호를 켜드릴게요.